보건 의료 교육의 챗GPT를 활용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인공지능과 영어로 대화하며 챗GPT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볼 예정입니다. 영어로 대화를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 게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향용어 끝말잇기 게임. 이제 시작합니다. 끝말잇기 하자.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의향용어 연습해야 하니 의향용어로 끝말잇기 게임을 하자. 의향용어 중 Y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으니 만일 단어가 Y로 끝나면 무시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난 너처럼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이라 철자와 문법에 약해. 내가 실수하면 곧장 수정해줘. 좋아요. 철자나 문법은 제가 도와줄게요. 시작할까요? Surgery. 시작이 안 좋네. Y로 시작하는 의향용어 없다고 했잖아. 미안해. 다른 단어로 하자. Anatomy. Anatomy. Y로 끝나. 미안. 다시 할게. Diagnosis. Stenosis. Sclerosis. Sclerosis. Symptom. Meningitis. Sinus. Sepsis. Sclerosis. Scoliosis. Septic shock. Caretitis. Caretitis. Spleen. Neuron. Nephron. Nephron. Narcolepsy. Nephron도 Y로 끝나. 미안해. 다시 할게. Dementia. Atherosclerosis. Stomach. Hemorrhage. Endocrine. Epidemic. Chronic disease. Encephalitis. Spine. End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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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로 끝나. 미연. 다시 할게. Ultrasound. Dermatitis. Septim. Melanoma. Dermatitis. Angina. Anurysum. Muscle. Erythrocyte. Electrolyte. Erythema. Angioma. Aphasia. Erythmia. Atrial fibrillation. Neurology. Neurology. Yersinia. 위장염, 폐혈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의 일종이야. 내가 말한 Neurology Y로 끝나는데 미안해. 이번엔 내 실수야. 괜찮아. 다른 단어로 다시 시작하자. Hypertension. Nephron. Nephron은 앞에 이미 했어. 다른 단어로 하자. Oncology. 반복해서 미안해. 근데 Oncology는 Y로 끝나. 미안해. 다시 하자. Emphysema. Abdomen. Neurology. Abdominal cavity. Abdominal cavity. 한 단어가 아니야. 이 게임에 적합하지 않아. 대신 다른 단어를 줄게. Cardiology. G. 고마워. 근데 Cardiology는 Y로 끝나. 다시 할게. Bronchitis. System. Meningism. Meningitis. 이미 말한 단어야. 다른 단어로 하자. Glaucoma. Abrasion. Nephritis. Systole. Endocarditis. Stapula. Arcanthesis. Sputum. Malaria. Abortion. Neurofibroma. Adrenaline. Epinephrine. Esophagus. Systemic. 참. 그런데. 철자와 문법 수정해 주고 있니? 응. 너가 보낸 메세지에 잘못된 철자는 수정해 줄 거야. 고마워. Cardio. Osteoporosis. Stasm. Myocarditis. Myocardium. Macrophage. Emesis. Seizure. Ectopic. Cephalalgia. Antibiotics. Sarcoitis. Sacrum. 미안. 사컴 이 의학 용어 잘 모르겠는데 다른 단어로 다시 해볼래. Sacrum. Mycosis. Myocard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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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부터 부탁했잖아. 철자 잘못되면 수정해 주라고. 그런데 넌 안 하고 있어. Sacrum. 이 단어를 처음에 사컴으로 잘못 썼어. 철자 체크하는 것 빠뜨려서 미안해. 너 말이 맞아. 처음엔 너가 사컴이라고 잘못 썼는데 Sacrum으로 고쳤어. 이제 다른 단어 줄게. Lupus. Strain. Narcolepsy. 그 단어 Y로 끝난다고. I apologize for my mistake. Let me suggest a different word. Pulmonary. You are AI. But you made same mistake over and over again. I told you. There is not medical terms. And ZN. Y. You are correct. I apologize for the confusion. I should have paid closer attention to your initial request for the word chain game To use medical terms. That don't start with Y. Thank you for bringing this to my attention. Let's continue the game with a new word. Chat GPT와 의향 용어로 끝말잇기 게임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반복되는 패턴 파악하셨나요? 잘못은 빠르게 인정하면서도 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매번 Y로 끝나는 단어를 지적해주면 미안하다. 다른 단어로 게임 계속하자고 빠르게 주제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문법과 철자를 수정해주라고 하면 언제나 흔쾌히 답변을 하지만 실제 수정해 주진 않았습니다. 대화창에 있다고 해서 대화 초기에 함께 세팅한 룰을 모두 준수하지 못합니다. 단 하나의 문장을 주고 바로 즉시 철자와 문법을 체크해주라고 부탁하면 완벽히 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처음엔 제가 Chat GPT를 과대평가해서 규칙을 세우면 대화하는 동안 그 조건 안에서 대화를 이어나갈 거라 생각했지만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문장에 있는 규율만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잘못된 철자 중 Abdominal Cavity 복강 제가 철자를 잘못 기입해서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게임 규칙에 어긋난다고 Chat GPT가 이야기해주네요. 복강의 Abdominal Cavity의 철자를 잘못 썼다는 것을 모르고 두 단어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문법과 철자 수정 그리고 Y로 끝나는 의향 용어를 피하라는 조건을 매번 채팅창에 입력해야만 Chat GPT가 그 조건 안에서 대화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구글 번역과 같은 패턴인데 구글 번역도 글의 패턴과 스타일을 문장 단위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단 안에 다른 스타일의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ulmonary Function Test Lung Function Test 둘 다 같은 뜻이지만 어떤 문장에선 Pulmonary Function Test 또 다른 문장에선 Lung Function Test라고 번역해 일치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일관성 없는 글을 생성하곤 합니다. 자연과학의 월등한 기량을 선보인다는 구글 번역을 아직은 신뢰하지 못해 전문가인 인간의 최종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Chat GPT 활용법 소개를 마치면 영상을 통해 구글 번역 활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Chat GPT에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Chat GPT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실수를 지적해주면 늘상 반복적인 문장으로 사과합니다. 모델을 통해 딥러닝을 하고 학습된 언어를 토대로 인간과 대화를 하는 Chat GPT Chat GPT에게 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Chat GPT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본인이 인간이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고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본인이 말한 내용 중 어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hat GPT에게 여러 질문과 과제를 주며 조금씩 밝혀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실생활에서 교육 현장에서 업무에서 활용하려면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장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기에 Chat GPT와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10분 넘어가는 긴 영상은 집중력을 떨어뜨려 Chat GPT와 의학 용어 끝말잇기 게임의 마무리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